안녕하세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티비 설채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또 요청이 하나 들어온게 강아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알고싶다 언제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건강검진은 사람과 똑같아요 너무 항목이 많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강아지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강아지 건강검진 언제부터 해야 되냐 네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아요 강아지 나이에 대해서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 1년이면 한 15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신체적으로 DNA의 변화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사람으로 봤을 때 리트리버의 경우 1년이 31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처럼 검진을 한다고 하면 1살이 31살이니까 1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로 한 1년이 3, 4년 정도는 되니까 6개월에 한 번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사실 부담도 돼요 보험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제대로 하면 사실 꽤 많은 돈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진짜 추천하는 방법은 한 노령견 될 때까지 한 대여섯 살 정도 될 때까지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대여섯 살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한 1년에 한 번이고 노령견 때는 정말 걱정이 된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을 해주면 베스트겠죠 강아지들의 노화 속도는 사람보다 더 빠르니까 그리고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아지들은 아파도 말을 안 해요 우린 조금이라도 아프면 여기 여기 생체계 하나만 놔도 엄마 아파 이러고 막 아파 이러는데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신장도 그렇고 신장 같은 경우에는 증상 나타나서 왔을 때 벌써 60-70%가 망가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서는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리 찾아내는 게 치료비가 훨씬 더 덜 들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건강검진의 항목 같은 경우는 사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의사들의 유관검사가 있겠죠 유관과 촉진검사 뭐 이렇게 몸매를 만져보고 슬개고를 만져서 빠지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리 아픈데 없나 다 만지고 관절 가동 범위 같은 걸 확인하고 눈으로 눈이나 치아 같은 데는 이상한 거 없나 하는 유관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안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가 있죠 엑스레이 검사로 혹시라도 배 안에 이상한 게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그러면 뭔가 잘하고 있다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없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엑스레이 검사가 있고 요즘은 그래도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초음파 초음파 검사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로 나뉠 수 있어요 나이가 좀 적을 경우에는 우선 복부 초음파 정도로 해서 혹시라도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 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암에 걸렸다거나 뭔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없나 복부 초음파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대여섯 살이 넘어가서 노령견이 되면 심장 초음파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빨리 확인할수록 관리가 잘 됩니다 너무 늦게 막 기침 캑캑하고 심장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약 먹으면 원래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심장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들 이제 안과, 치과 이런 검진들이 있겠죠 안과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눈 안쪽을 정확하게 보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치과도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치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우선은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 볼 건데요 노령견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기초로 할 것 같아요 혈액검사, 엑스레이, 초음파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한 네다섯 살 때까지 보고요 근데 이 도중에 수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빨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라고 하면 그걸 추가하시면 되고요 대여섯 살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까 기본적인 혈액검사, 엑스레이, 초음파에다가 조금 더 넣어서 치과 엑스레이 아니면 안과 검사 요즘은 이런 것도 있죠 기본 검사 중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요 검사가 있어요 요 검사 그래서 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강아지들을 눕혀놓고 초음파로 방광을 확인한 다음에 주사기를 꽂아서 무균 상태에 겉으로 노출되지 않은 오줌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 건강검진할 때 이렇게 뉴스틱 이용하잖아요 그걸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검사를 해봐도 사람들 우리 학교 다닐 때 화장실 가서 친구들이랑 부끄러워 하면서 하던 거 있잖아요 네 그 검사랑 똑같이 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항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뭐 혈액검사, 엑스레이, 초음파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 심장사상충 검사도 할 수 있고 항체과 검사도 할 수 있고 이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항목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어떤 걸 검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야지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항목별로 보면 제가 수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항목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끔 이제 과잉진료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 뭐 실제로 솔직히 어딜 가나 저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도 쭉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과 50만원의 차이다 건강검진 10만원과 50만원의 차이다 라고 보면 이건 분명히 항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어 10만원 싸다 하고 갔는데 검사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더 마음을 놓고 검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병원별로 조금 비교 한 두세 군데 연락해 보시면 제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아실 거예요 항목별로는 큰 차이가 가격의 차이가 없지만 항목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우리 아파도 참는 아이들 안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챙겨주시고 더 행복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